대성재 바보 베디가 없어서 다행이다 베디... 아까 연기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베디가 없어서 다행이다 차라리 왜냐하면 베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소를 한 번 하고요 되게 기분 나쁘게 조용히 웃어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 턱 꼬이고 응 응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았어요 뭡니까? 다음요? 그게 더 그... 기분 나쁘고 불쾌하죠 하하하하 조소 1번 조소 2번은 특징이 하지마요? 하하하하 적으시길래 뭐야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? 정말요? 아 죄송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이거 다음 시간에 하면 되죠 뭐 다음 시간에 그... 코큰 분하고 하세요 다음요? 땡왕 어허 저 오늘 너무 재밌었는데 재밌죠? 추억의 여행을 때 한 번 하실 때 베디랑 하실 때 저 여기 옆에서 한 번 껴서 하하하하 아 그런 날을 폭티도 하고 가고 다 하고 가셨는데 왜 안 오시죠? 기다리고 있는데 하늘에 놀러 오세요 꼭 꼭 오셔야 돼요 꼭 올게요 진짜로 너무 즐거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돈을 줘야지 오죠 하하하하 잘 자 내 꿈 꿔 코코 자세요